HD 현대중공업이 미국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.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 전시회에서 G-Aerospace와 수출 함정에 최적화된 추진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HD 현대중공업은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하고 G-Aerospace는 함정 추진을 위한 가스터빙 공급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. 또 세계적 방산기업인 L3 헤리스 테크놀로지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으며 앞으로 K-함정 선도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전망입니다.